안녕하세요. 벼르도행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파필라리스, 파필라리스 귀향꽃이랍니다. 파필라리스 한번 보세요. 꽃이 예쁘면서 꿀이 있어요. 꿀이 있는 파필라리스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은 사람들한테 파필라리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다육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꽃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는 파필라리스. 꽃 한번 보실까요? 빨간 꽃이 안에 노란 수술하고 정말 예쁘게 피었답니다. 파필라리스, 꽃 보이시죠? 파필라리스,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다육인데 그냥 꽃이 없을 때는 아주 각광받기에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다육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요. 입장이 통통하면서 약간, 뭐랄까, 끈적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꽃대가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꽃. 한번 보세요.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예쁜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꽃이 피어서 이 꽃이 얼마나 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오래 간다고 말하네요. 파필라리스, 파필라리스랍니다. 예쁘죠? 파필라리스. 꽃이 참 예뻐요. 파필라리스, 메타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그러네요. 입장이 완전히 타원형, 타원형이면서 도톰해요. 도톰하고,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그려져 있는, 입장은 그렇게 생겼고요. 꽃이 정말 매력적이랍니다. 빨간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파필라리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기에 꽃이 이제 아직 두 개밖에 안 피웠는데요. 다 피면 정말 아름답겠죠. 꽃이 다섯, 또 얘는 꽃이 넷이네. 그리고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파필라리스. 꽃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음, 예쁘죠. 파필라리스랍니다. 작은, 작은 콩분은 아니고 소분. 소분에 심겨지는 파필라리스.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면서 빨간 꽃을 피우고 있는 파필라리스랍니다. 파필라리스가 신기한 게 또 있어요. 파필라리스 안에, 속에 꿀이 있어요. 꿀. 파필라리스가 꿀이 있어 달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혀끝을 데워봤거든요. 아, 정말 이 안에 꿀이 들었네. 꿀이 들어있는 파필라리스 리스. 신기합니다. 이 안에 어떻게 꿀이 있을까? 달아요. 아, 정말 달아요. 꿀이 들어있는 파필라리스 보셨나요? 이야, 꿀이 들어있어요. 파필라리스. 꽃이 달아요. 꽃이. 노란 수술 안에 꿀이 있답니다. 꿀이 들어있는 파필라리스. 다육식물을 부탁해서 파필라리스를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정말 꿀이 있나 하고 먹어봤는데, 정말 꿀이 있어요. 달아요. 파필라리스. 꿀이 있는 파필라리스. 그리고 또 꽃이 핀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이 꽃을 피웠어요. 저런 꽃을 피웠는데요. 조안다니엘 꽃을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죠?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 꽃이 예쁜 조안다니엘. 오우... 간들간들! 조안다니엘. 꽃이 예쁜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이랍니다 예쁘다 꽃이 예쁘죠? 조안다니엘 바필라리스 바필라리스 조안다니엘 오늘은 두 아이를 소개해봤습니다 바필라리스와 조안다니엘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